헤이! 헤이! 40m에서 계속 짧은 거 보면 규포님이 이렇게 치시거든요? 백수형이 이만큼 들어 놓고서 이만큼 들어 놓고서 이렇게 치니까 땅만 쉬는 순간 여기서 그냥 끝나시던데? 제가 이기했죠? 우리 완전 사실! 성경이 좋아! 40m! 40m! 많은 분들이 되게 짧게 가더라고요 결과가 궁금해서 딱 찍고 그냥 바로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어 이 앞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보통 아마추어분들 공을 이제 세게 치려고 공을 막 가게 하시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딱 피니쉬까지 저는 한 번에 가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4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8단계 10만계 5단계 7단계